이제 공사 며칠 찬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한번 봅니다. 땅땅 해야 돼 이거. 피스, 올 피스 땅땅 봐. 벌써 휘해봐. 벌써 땅땅. 물이 흥건하게 세던 주차장 천장을 또 석보보드를 붙이려고 작업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도 스킨 코트를 좀 메꾸고 다시 하얀색으로 칠하면 전체적으로 좀 깔끔해 질 것 같아요. 균열 간 것 아직도 버티 작업하고 있고요. 새로 만들어진 방 벽에도 지금 스킨 코트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2층 화장실 타일 작업 중인데 한나절을 하네요. 오늘 저녁때도 못 끝낼 것 같아요. 내일 정도 돼야 마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이 라인은 뭐예요? 아, 이게 아웃렛. 아웃렛? 네. 이게 넘버 12입니다. 아웃렛. 아웃렛, 미션쩍 벽에 들어가네요, 아웃렛. 아웃렛, 맨 모성쩍 벽에 들어가면 이 라인은 제일 큰 돌이 있어요. 정확하게 연결하는 거예요. 저 테스트. 아, 이 라인은? 응, 비콜, 응. 미션쩍 벽에 들어가면 잘 sheets의 패턴이 매우 좋아져요. 아 물 봐 왜 쳐다봐 아 헬끗헬끗 쳐다보지마 잡고 쳐다보는 헤롤드의 젖꼭지 와 발코니 난간대가 너무 녹이 슬어서 지금은 교체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크고 일단 녹이라도 갈아내고 잘라낸 부분 잘라내고 새로 페인트칠 해야 될 것 같아요 녹 있는 상태로 그냥 페인트칠 하면 금방 또 녹이랑 같이 떨어져 버리니까 이미 부풀어 오르고 녹슨 부분은 제거를 해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괜찮겠죠 어머니 갓이야 이 핑크색이 좋아요 너무 핑크핑크하지 않아 고맙지 Grand 예거 어? 페인트 칠하고 싶어요? 니까니 까니 치까니? 파인팅? 응? 파인팅? 어? 페인팅? 아, 나 라켓 수업! 나 라켓 수업! 나 라켓 수업! 라켓! 너 라켓? 응! 너 라켓을 좋아해? 하이 가이스! 하이 가이스! 하이 가이스! 뭘 하이 가이스야 아무것도 없네 하이 가이스! 저녁 10시 필리핀 처남 헤롤드와 한국매형 피나이 아빠가 둘만의 시간을 가지러 떠난다 목적지는 피나이티비 공식 캠핑장 이사갈집 베란다다 서로 말도 안통하고 마음도 안통하는 두사람 둘이 어떤 시간을 보낼지 아무도 기대되지 않는다 자, 하루들 제일 중요한거야 머스키터 필리핀 캠핑의 필수품 모기 퇴치제 1년 내내 모기가 많은만큼 오프라고 하는 유명한 모기 퇴치제도 필리핀에서 대부분 생산한다 금새친 텐트 헤롤드 오밤중에 뭐하는 짓인지 오늘도 근심에 빠지는 헤롤드 한국매형때문에 편히 잘 날이 없다 헤롤드 어때? 캠핑이니? 헤롤드의 영원없는 끄덕임 표정 하나 변하지 않는다 아직도 집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집에 있는 모든 조명을 싹싹 긁어온 상황 집공사하면서 전기 들이는게 이렇게 힘든 줄은 처음 알았다 연지씨가 그래도 맛있는걸 잘 골라왔네 남동생과 캠핑을 한다고 나름대로 간식을 사다준 연지씨 연지씨의 페보릿 오징어 땅콩 언제나 소관은 부서져있는 꾸이맨 왜 맨날 부서져있을까? 안 부서진 꾸이맨을 본적이 없다 오란씨 자리 마 choir 신분 Și 소관은 아래 열어줄지 못해. 열어줄지 못해. 열어줄지 못해. 열어줄지 못해. 고친거 맞니? 그냥 충전 안된거 아니었어? 역시 바베큐용으로는 갈비쓸만한게 없지. 필리핀 밤하늘 아래서 먹는 맛있는 소고기 소리부터가 이미 맛있다. 고소하이 소금에다가 너무 맛있어. 맛있어? 끝내주는구만. 맛있어? 응. 끝내주는구만. 끝내주는구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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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비살의 쫄깃한 식감은 언제 먹어도 맛있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거야? 응. 맛이 있어. 맛이 있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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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롤드. 학교를 안나오면 선원이 되기 어려운데 지금 상황에 선원되기는 어렵다고 말하는게 선뜻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매영. 응. 박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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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거 아니지? 그냥 핸드폰으로 찍는거에요. 카메라가 중요하지 않나. 내가 많은 카메라 가져왔는데 어려운 생각은? 응. 작업이 안되지 않나? 작업이 안되지 않나? 뭐 구입하자? 뭐 구입하자? 뭐 구입하자? 없어? 요리와 함께 얘기하자. 기타를 구매하자. 네. 기타를 구매하자. 너가 기타를 구매하자? 맛없어. 뭘 말하자? 어떻게 배우지 않나? 유튜브? 그래 유튜브. 아무것도 배우지 않나. 그런거 좋아. 기타를 3일에 하고 어디에 앉아있는데 아무것도 배우지 않나. 기타를 구매하자면 하루 종일 연습하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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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기타로 기타 먹벌이 해볼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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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또 호식을 먹어야지. 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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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천원샵에서 산 싸구려 멀티툴. 감자처럼 생겼지만 엄연한 키위. 헤럴드와 한국매영의 후식이다. 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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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닌 뭐해 자 짠 와 케위가 입안에 있던 소고기 기름기를 다 날려주네 아 룰라가 테트리지를 잘하나? 아 룰라가 테트리지를 잘하나? 근데 이게 이상하게 한국이 없더라 필리핀도 없어 노 필리핀 노 코리아 에프시서 올라갈게 내가 고요한 너도 바치야? 흐잇 아이 진짜 아이 잘해 골랐네 아이씨 잤네 아 잤다 아이 드디어 잤네 됐다 자야지 자야지 오늘도 이렇게 세부의 하루가 간다 아 아 닭소리 끝내지네 몇백마리가 오는거야 아 와 양계장이 있네 미쳤네 아 겁나 시끄럽네 수백마리의 닭소리와 함께 상큼하게 끝나는 헤럴드와 한국매양의 캠핑